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너 우리 이제 왔냐고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함께 참여하며 나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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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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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벗으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에서 다시 나 노래하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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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으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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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으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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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동의하지 않는 모델을 살아내리라 성령이 보이지 않는 내 상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꿈 이루시리라 내 앞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이별의 힘조차 없을 때 무낙한 나에게 죽여운 이 길 이들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내 앞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는게 무리하지 않는 모델을 살아내리라 성령이 보이지 않는 내 상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꿈 이루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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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소망되어 HUMANous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꿈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꿈 이루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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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를 듣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저녁에 있을 청년부 헌신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저녁에 헌신예배로 함께 영광 돌릴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에 대해 주시옵소서 헌신적이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 정말 주님께 헌신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의 예배가 아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꼭 마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헌신하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헌신하시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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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